도왔습니다 목보여 먹방에 오신 이스크림 요링이예요 안녕 밥먹으러 갑시다 우리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? 안 추는데? 너무 따뜻한데? 진짜 하나도 안 추워 오늘 이렇게 밑이 너무 추웠어 저스트 캔동 먹으러 왔어요 저스트 캔동 아니? 열려있지 갑시다 사이다 드실건가요? 저는 비토리텐동 애는 애비텐동 애비 안 보였어 근데 손가락 왜 다친거야 몰라 자다가 긁혔어 싸웠네 모자라면 하나 더 시키지마 야 진짜 깜짝아 오오오오오오 와 이거 뭐라하냐 표면장력 아 완벽 완벽 애비텐동 아 아 또치 여깄네 백선생꺼 비빈걸 진짜 못먹어 근데 또매는 잘 먹어 얘 지금 밥 진짜 맛있어 밥만 먹으면 될거야 계란즙같아 밥만 먹으면 될거야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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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이거봐라 clair 한참을 찍어 먹으러 왔어요 현이 얼굴만 해 제가 얼굴보다 조금 작아 안 조금 작아 사진 찍으러 갈거랍니다 머리가 웃기네 우리 이리 왔지? 네 맞네 민경이에요 안녕하세요 저 번거로워요 유튜브 첫 출연이에요 이쪽으로 쭉 가면 돼요 저희 산책을 왔어요 특별히 못해요 그래 내가 말했잖아 잘 나온다니까 뭐예요? 그 궁둥 그 궁둥 작은 거죠? 웃긴데 다 돌아왔어 그 궁둥과 함께 이어나 잠시만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한 장만 어떡해. 이거 이쁘다. 그게 처음 찍은 거 아니야? 맞아 이거 아니야? 뭔가? 이게 아까 우리가 예쁘다는 거 사진색은? 아 흑백이랑 없습니다 좋아요 이거 얼굴이 너무 대문짝만 하네 ㅎㅎㅎㅎ 더워서 벗었습니다 ㅋㅋㅋㅋㅋ 냥 냥 출발 나도 고생인가? 메이트인 체인아? 메이트인 체인아? ㅎㅎㅎㅎ 어떤거 하지? 이런거 하나 가져가면 돼 어 그냥 편한데로 어디있었니 그거? 여기 있었는데 그래? 나도 찾아봐야겠다 근데 여기 A4연자 그냥 있어 그래? 뭐야? 키티도 자꾸 이 색깔이지 하면서 키티 귀에 핑크색 칠한거 봐 키티 리본이 아니야 아니야 키티 야 검색해봐 아니야 키티 키티 리본이 맞아 어딨어 네이버 ㅋㅋㅋㅋㅋ 야 진짜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깥에 앉았답니다 아 싫어해 진짜? 아 싫어해 진짜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야 혼종 혼종 개 웃겨 혼종으로 가자 하이 키티 리본이 얘가 돌체에요 라고 알려주시고 갔습니다 민경이의 혼종 잡종으로 가자 하이 키티 하이 키티 헤이 야하 흔들흔들 야 완전 흔들흔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 따뜻는거 어때? 아까 거기다 놔둬거든? 떨어질거 같아요 떨어지면 되는 거 같아 내 핸드폰 오? 야 왜 이렇게 ㅋㅋㅋㅋㅋㅋ 둘째 라떼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실 재밌는 것 알려 드릴까요? 저 민경이랑 두 번째 노는거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두 번째 노는거에요 이게 무슨.. 재밌죠? 만난거는 한 4번째 정도 되고 실제로 논거는 2번째에요 하지만 저희가 통하는게 너무 많아서 MBTI도 똑같아요 술집에서 저번에 얘기하는데 난리났어 소리 들어서 난리났어 야 이렇게 똑같아 보이는데 아 일부러 컵을 다른거 줬네 그래서 웃긴게 뭔지 알아요? 저 얘 구독도 안했어요 유튜브 채널이 뭔지도 몰라요 심각하시네요 여기요 예 구독했어요 아싸 한명 늘었다 96명 야 96명 얼마나 소중해 맞아 얼마나 소중해 너무 소중하지 저 대빵빵 소중합니다 나? 아니다 아 너가 똥손이면 나는 무슨 변기 똥손이야 너가 똥손이면 내가 똥손이니까 아니 아 진짜 웃겨 어 너 난 신기한거 몰라 안 신기하면? 안 신기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거 알아? 야 야 이거 나도 집에 있을걸 찾아보면 아니 이거 새거야 심지어 나 샀어 엊그제 샀어 나 이거 집에 1편만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지금도 나와? 안 나오지? 나와 지금도 나와? 어 하나밖에 안나갔더라고 일부러 하나만 넣어놓은건가 귀연이 귀연이 내 남자친구 얘기도 찰나했는데 이거 다 읽고 살라고 야 나 빨리하면 어떡해 내 노래가 구금이라고 어 맞아 That's right 오케이 그 엔시티 노래 구입이야 엔시티 홍보해라 아니 내 친구들 중에 엔시티 팬밖에 없냐고 야 아 나 이거 아니 다크행윤 한거잖아 응 상이 너무 차갑다 너 너 엔시티 노래 부른다고 아니 상이 너무 차가워 내가 시원하니 좋은데 무슨 노래 불러줄까 엔시티 I'm about the waist of loop 공명 그 안에 무 이거는 레저난스라는 노래예요 23명 단체곡이고요 지금 22명이에요 왠지는 말 안해드릴게요 그렇대요 잘 안보여 이게 뭐 아 어떡해 너무 따 얘는 이제 제대로 해볼게 제대로 해봐 제대로 가보자고 네 네 우리 작품 우리 작품 잘 있어 잘 있어 잘 있어 갑니다 음 이즈 민경이의 푸티목도리를 사러 왔답니다 이만 꺼진 건 안 그래도 상상 weren't were you to think that it's a lot? 네 보여드릴게요 김사 중이라서 민경이 목도리 샀답니다 귀엽죠? 제 가방을 돌려와 보러 다니고 있는데 맘에 드는 게 없네요 한 군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이브 갈거랍니다 신발이 귀여우시네요 아니 그럼 넘만 살을게요 사고 싶은데 끈이 짧아서 달라 너가 사려는 그 바지 아니야? 그니까 아 저거네 에이 설마 발 크기 맞춰? 안돼 안돼 너무 딱맞아? 너무 딱맞아 이거 하루 신으면 발 다 까져? 빨리 뿜질러줘 크기가 이래야 옷이 뭐 사야겠는데? 밖에 달렸냐? 안 달렸는데? 아 진짜? 어때? 봐봐 오늘 옷에서 귀여운데? 잘 어울려 다른거 하나? 응 이거 해야지 히트카드라나? 피글랜 아니야? 피글랜 아니야? 피글랜 아니야? 신경쓰기 신경쓰기 어딨어? 눈 어딨어? 없어 심각한데 이거? 히트 민경이가 찍는? 히트 이 장면도 넣어주세요 뭐다그러면 시안이 골무 쓰고 있어요 골무 너무 웃기는데? 이거 안되겠다 여기가 너무 정치 아니고 히트 오늘 이거랑 좀 잘 어울리는데? 아 난 이렇게 또 못건지고 가네 아니야 짤데기 없이 이런 것만 잘 어울린답니다 이거 사야 돼? 이거 사야 돼? 그냥 그거 쓰고 다녀 컬러 다른 것도 있네 컬러 뭐 털이 생겼네 털이 생겼네 이렇게? 아니 저게 더 군밤장주 같아 저거 하자 더 군밤장주 같은 걸 사는 거야? 개웃겨 저는 그렇게 모자랬게 됐단가 나한테 지하철 타러 갑니다 저희는 이제 집에 가요 지하철 타러 갑니다 아 이거 확대가 안되지? 지하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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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시 집에 아 그렇구나 하고 남겨내는거지 한 마디를 안 찍어가지고 아 진짜 참고좋아 지하철 타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면 돼 안녕히 가세요 민경민 저희 다음에 또 만났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